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면 뭘 해야 돼? 집이 깨끗해야지. 그렇지. 일단 청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음악, 선물, 트리, 케이크. 다 하네, 본인이.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고민하는 차, 리액션은 잘 취해. 좋아. 진짜. 없니? 아이디어가 없니? 아니, 되게 좋아서 그래. 다 좋아서 그렇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쿠키, 케이크. 여섯 번째. 이벤트 해야지, 이벤트. 그렇지, 그렇지. 여보가 루돌프 해? 루돌프? 루돌프 좋다. 맞아, 청소하고 애들이 오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시네. 포장 처음 해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더 기대되고 막 설레더라고요. 이훈이는 처음 하는 파티고 모아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어우, 반바시야, 이 추운 날. 어쩜 추워. 마누리가 화 안 내고 잔소리도 안 하니까 천사같이 예뻐. 제발 그렇게 좀 해 주라. 얼마나 예뻐. 그렇게 좀 해 줘. 이야, 피아노도. 피아노도 잘 취해. 피아노도 잘 취해. 미련 씨가 산타하나 보다. 호호호호호. 웨이 크리스마스. 지난번에 수영도 붙였군요. 저런 게 잘 어울려. 옷 입어봐. 로돌프. 아, 로돌프다. 써, 써, 써. 이렇게. 이렇게 써. 탤런트 때 얼굴이 나와야지. 뭐야. 뭐야, 뭐야. 다 쓰면 표정이 안 보이잖아. 애들이 눈치채잖아, 이번 거를. 아, 싫어. 가만히 있어. 아, 싫어. 뭘 싫어. 다 쓰면 표정이 안 보이잖아. 아까 그거 산타하고. 산타 그거. 산타는 수염에 가르자. 쓰나니까 저대로. 아, 저 표정 연기 할 거야. 가만히 있어. 이럴 때 왜 이렇게 했잖아. 왜 안 쓰려고 그래. 어? 표정 연기 할 거야. 귀여운 연기, 귀여운 연기 할 거란 말이야. 아, 저렇게 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인 줄 알고 눈치챌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쓰레기 난데. 무슨 표정 연기를 한다는 거야. 빨리, 빨리, 빨리. 자,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어, 거기다가.